5. 흔들리는 잉태 침대 발치 한쪽 모서리에 오도컨이 걸터 앉아 장롱 문 앞에 한 줄로 쭉 늘어서 있는 크고 작은 가방들을 내려다보며 영은은 자신의 몸속에 자리를 잡고 이미 태맥이라는 것으로 자기 존재를 알리고 있는 낯선 생명에 대해 어설픈 감상을 갖지 말자고 생각한다. 감상을 갖다 보면 가여워해야 하고 가여우면 당연히 자책이 따르리라. 그러면서도 별수가 없는 여자의 마음에는 감상 비슷한 파문이 일고 있다. 어찌하여 이 불운한 생명은 하고 많은 가임 여성의 자궁 가운데 더 이상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것으로 마음을 굳힌 자신의 체내에 자리를 잡아 우물티우고 있는가. 아기로 태어나게 되어 있는 두 영혼의 대화를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었다. 한 영혼이 다른 영혼을 향해 물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세상에 나가니? 질문을 받은 영혼이 대답한다. 음, 나는 태어나서 백일 만에 죽기 위해 세상에 나간다. 백일 만인지 세 살 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또 하나의 영혼은 무엇을 위해 세상에 나간다고 말했는지도 기억하고 있지 않다. 어쨌든 한 아기 영혼이 극히 짧은 삶을 위해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에 남아 있다. 목적 없고 이유 없는 생명은 없다는 무슨 그런 얘기였을 것이나 영혼은 그 짧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공연이 혼자 허전하고 쓸쓸했었다. 자신의 몸 속에 자리 잡은 생명도 그런 대화를 나누었을까. 음,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죽기 위해서 어떤 한 여자를 선택하게 되어 있단다. 왜, 무엇 때문에? 얼굴이 불쾌한 한의사는 밖에서 방금 들어온 영혼의 맥이 진정되기를 기다린다면서 5분쯤 기다리게 했었다. 결과는 임신이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영혼은 그 진단 결과에 냉소를 띄우면서 조용히 한의사의 눈을 음시했었다. 아닙니다. 대맥이 이렇게 분명한데요. 한의사는 영혼의 맥을 짚고 있는 채 부드러운 어조로, 그러나 자신 있는 얼굴로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맥으로 봐서 3개월째입니다. 생리를 거르기는 이달이 처음. 그것도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3개월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항의하려다 그만두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생리 얘기까지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분명한가요, 선생님? 시어머니의 묘하게 격앙된 말소리에 영혼은 시어머니를 보았었다. 시어머니는 질문은 한의사에게 던지면서 시선은 영혼에게 향하고 있었다. 고부의 눈길이 부딪혔다. 분명하고 말고요. 축하드립니다. 손주 보시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달뜬 얼굴이 영혼의 의자 옆 뒤에 서 있는 남편 쪽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아드님, 기분이 어떠세요? 새끼가 홀몸이 아니라는군요. 했다.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귀한 집에 이런 경사가 어디 또 있겠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화창한 봄날처럼 한바군눈 얼굴로 마치 그녀의 임신이 한의사의 공적이기라도 한 듯 대풀이 대풀이 감사하다는 소리를 거듭했다. 임신이라는 진단을 순하게 100% 사실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어정쩡한 기분 속에서 영혼은 며느리의 임신 사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같은 연극을 실감 있게 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그저 말끄러미 바라보면서 이 노인은 무슨 계산으로 나를 앉혀놓고 이렇게 좋아하는 척할까? 생각했다. 임신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으면 어떤 태도를 취할 작정이었을까? 어제부터의 태도 변화로 미루어보면 임신이었어야 했나 보다고 영혼은 막연히 생각했다. 특별히 뭐 조심시켜야 할 일이 있으면 일러주세요. 시어머니가 상체를 조금 앞으로 내밀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영혼이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섰었다. 보약 좋은 거 있지요. 자신을 올려다보는 한의사의 시선을 피하며 영혼이 전 올라가겠습니다 했었다. 어 그러세요 세기 올라가 누우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 세기 아무것도 하실 생각 마시고 꼼짝 말고 가만히 계세요. 몸이 약해서 안 돼요 세기. 몸을 소중히 하세요. 괜히 큰일 나요. 어서 올라가세요. 네? 어서 어서. 어서 어서 하는 시어머니의 말소리가 부자연스러울 만큼 들쩍지근한 것이 견딜 수가 없어 영혼은 계단 중간부터 뛰는 걸음이 되었었다. 어서 어서 하는 그 소리가 꼭 그녀의 꽁무니를 물어뜯으려고 뒤쫓고 있는 아구가 찢어지게 벌어진 뻘건 늑대의 입처럼 느껴졌었다. 혼자 오독하니 앉아서 영혼은 차츰 자신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우선 원인을 알 수 없는 형기증과 구역질이 수상했고 다음엔 30년 한의사 경력에 맥조차 제대로 짚지 못한다는 것은 그 한의사가 길 지나가다가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끌려 들어와 한의사 역할을 하게 된 가짜가 아닌 이상 있을 수 없는 일 같았다. 만약 사실이라면 얼마나 나쁜 인연인가 정회장이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고 했으나 그 말을 듣고 공항에서 집까지의 먼 거리 동안 영혼은 정회장의 그 마지막 기회라는 것에 대해 냉담한 기분이었었다. 그것은 정회장이 남편에게 준 기회일 뿐 그녀에게서는 이미 셔터를 내린 감정이었다. 지참금의 뜻을 둔 결혼이었든 아니었든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신과 헤어질 의사가 없다는 것이 진심이든 아니든 더 이상의 미련도 기대도 희망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도 없이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선다.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는다. 코트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놓고 서서 남편이 엄마가 회장님 댁에 전화하고 계셔 했다. 쑥스러운 듯 어색하게 멈칫거리는 말투였다. 얼굴은 조금 상기된 빛이면서 슬그머니 웃고 있었다. 무슨 전화를요? 무슨 전화는 애기 가졌다고 사모님께요? 응. 저쪽에서도 좋아하시나 봐. 그러면서 남편이 희죽이 웃는다. 회장 댁에 그녀의 임신을 알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리 급했을까? 회장님께 내 얘기 들었지? 무슨 얘기요? 회장님 만나고 들어오는 길이잖아. 일본 가셨어요. 그건 나도 알어. 그 얘기 말고 당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 얘기 말이야. 어머니 때문이었다고 얘기했다면서요? 내 본심은 아니야. 물론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나는 믿어주고 싶었어. 그런데 어머님이 믿어주면 안 된다고 하셔서 안 믿었어요? 아니야. 나는 믿어. 됐어요. 그 얘기는 더 계속할 거 없어요. 그래. 그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고. 엄마도 당신이 애기 가졌다는 바람에 그냥 전부 다 잊어버리고 잘 살라고 하셨어. 이런 천치 같은 남자 같으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가 울라면 울고 웃으라면 웃느냐고 소리라도 꽥 질러버리고 싶은 것을 억제에 참고. 그 한의사는 틀렸어요. 오진이에요. 한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양반 꽤 유명한 분이야. 지금이라도 당장 나하고 병원에 가보자고 그렇게 믿을 수가 없으면. 같이 가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혼자 가도 돼요. 무슨 소리야? 내가 아버진데. 너무나 당연하고 천연스러운 얼굴로 남편이 영은의 옆에 걸터 앉는다. 반사적으로 영은이 일어서는데 남편의 손이 그녀의 팔을 잡는다. 엄마랑 인천댁이 그러는데 깜깜하게 모르고 있는 중에 2, 3개월 되는 여자가 꽤 있대. 영은이 남편의 손에 잡혀있는 팔을 뺀다. 난 오진이기를 바래요. 그리고 만약 오진이 아니라 하더라도 낫지 않을 거예요. 그녀를 올려다보는 남편의 얼굴이 딱딱해졌다. 뭐라고? 낫지 않을 거예요.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당신은 수술을 하겠다는 거야? 남편이 일어선다. 당황을 감추지 못하는 몸짓이다. 우리 결혼은 잘못됐어요. 난 이 집안에 적합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말했잖아. 애기 얘기를 없었던 것으로 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내 본심이 아니었다고. 당신의 본심 같은 건 내가 알 바가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한 본심이 무슨 소용 있어요? 난 당신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당신이라는 사람은 아직 당신 엄마 치마폭 속에서 노는 서너 살짜리 어린애에 불과해요.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러고 서너 살짜리 어린애도 저 하기 싫으면 엄마가 뭐라든 말 안 듣고 안 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그것도 못하는 어린애예요. 당신 본심이 따로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하겠단 말이야? 오진이기를 빌어요. 오진이 아니라면 수술을 하겠단 말이지? 그러니까.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는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이 깨졌는데 아이를 낳아야 하나요? 결혼이 왜 깨져? 엄마도 다 잊어버리고 몸조심이나 시키라고 하셨단 말이야. 드디어 영은이 더 참지 못하고 소리가 높아졌다. 당신과 내 결혼이 계속되느냐 마느냐에 왜 당신 어머니 결제가 필요해요? 당신은 어디 갔어요? 당신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당신이에요? 어머니가 내쫓아라 하면 내쫓아야 하고 어머니가 그냥 놔두라 하면 그냥 놔둬야 해요? 당신은 생각도 의사도 마음도 없어요? 남편은 얼굴을 방바닥으로 숙이고 서서 영은의 결혼 이후 처음인 직접적이고 힐란에 찬 공박에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았다. 눈을 아래로 내리고 묵묵부답으로 서 있기만 하던 남편을 잠시 바라보다가 영은은 의자로 걸어가서 앉는다. 두껍게 닫혀져 있는 겨울 커튼으로 방 안은 어두침침했다. 차라리 엉뚱한 소리라도 좋으니 남편이 반론이라도 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딱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채 덮어놓고 순하게 선생님의 꾸중을 듣고 섰는 겁많고 순진한 학생같은 자세와 얼굴이었다. 불과 2-30분 전 현관 밖에서 자신을 오라가라 한 정회장을 두고 거들먹거리듯 시비를 걸었던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녀에게 흠이 있다고 들고 나오면서부터 남편은 전혀 다른 얼굴로 표변을 했었다. 대학을 졸업했다는 학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유치하게 거들먹거렸고 전하고 야비하기까지 했었다. 이제 다시 남편은 다른 얼굴이다. 어리석을 만큼 순하고 착한 얼굴을 하고 있다. 영은은 문득 생각했다. 말이 별로 없고 내용도 별로 없어 보이지만 흉한 데 없이 착한 사람으로 생각되었던 사건 이전에 남편에 대한 자기 판단을. 그래 착하고 순한 것이 이 사람의 근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착하고 순한 건 나무랄 일이 아니나 나는 유아와 결혼을 한 것은 아니자는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그의 회사로 나가 마주 앉았을 때 타협의 여지는 아직 충분했었다. 정 회장과 만나서 시어머니가 돈 요구를 했었다는 얘기를 듣기 전만 해도 결심이 이만큼 확고하지는 않았었다. 아침 낮을 먼저 있던 소녀가 고소를 하겠다는 전화를 걸어왔었다는 얘기를 인천댁으로부터 듣지만 않았더라도 지금만큼 완고한 벽창호가 되어 있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들 모자는 그렇지 않아도 지치고 피곤하고 자신의 결혼에 대해 뭔가 막연히 불안을 품고 있던 영은의 마음에 어느 날 갑자기 가차없이 콘크리트 반죽을 쏟아 부어버렸다. 한순간에 남편이라는 사람은 무교동 깡패의 똘만이 폼이 되어 그녀를 몰아세웠고 그녀의 결백 주장은 모욕만 당했다. 가슴에 쏟아 부어 넣어진 콘크리트 반죽은 드러낼래야 드러내지지가 않는 상황 속에 모자에 한방 기거 페스트 환자처럼 2층으로 쫓겨 올라가는 수모, 이혼 선언 등등으로 날이 거듭되며 차츰 굳어지기 시작했었다. 그 위에 시어머니의 정회장에 대한 요구가 영은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고 일하던 소녀의 고소 운운이 또한 영은의 굳어진 마음에 더욱 확실히 조임세를 죄개했다. 임신 때문에 여기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근본이 착하든 악하든 남편은 시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있는 유아상태이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재산 증식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정회장에게 엄청난 금액의 편리를 요구할 수 있는 비상식적으로 집에 데리고 있던 아이의 임금을 그런 식으로 착취할 수가 있는 경악할 만한 인간 이하의 노인이고 단지 임신이라는 변화 하나만으로 그대로 주저앉기에는 너무도 차갑게 돌아선 마음이었다.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안 하고는 당신과 나 두 사람만의 의사로 충분해요. 당신 어머니가 계속하지 말라고 해도 두 사람이 같이 계속할 의사가 있으면 계속하는 거고 당신 어머니가 계속하기를 원해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그만두겠다면 계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은은 어느 틈에 자신의 말투가 말귀 잘 못 알아듣는 어린애를 이해시키려고 필요 이상 길고 자세하게 풀어가는 식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나는 당신 보내고 싶지 않아. 그게 내 진심이라고. 바로 어제 당신은 내가 이 집에서 나가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건 진심이 아니라니까. 어쨌든 난 그만두겠어요.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래? 회장님도 잘해보라고 하셨단 말이야. 자기 어머니를 파는 것이 영은의 비위를 거슬리고 있다는 눈치를 챘는지 남편이 이번에는 정회장을 팔았다. 아버지 대신 회장님이신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난 더 이상 계속하고 싶지 않아요. 회장님 말씀도 무시한단 말이야? 남편의 놀란 얼굴이 영은을 보았다. 그 얼굴은 천지나 나이 그대로였다. 저절로 새어나오는 한숨을 눌러내리고 영은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확실한 의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의사가 확실하면서 회장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건 회장님께서도 좋아하시지 않아요. 차분하게 말한다. 남편이 구겨지듯 맥없이 침대에 걸터앉는다. 코트 주머니에 두 손을 쑤셔 넣은 채 목을 빼듯이 하고 그러고 앉아있는 남편이라는 남자가 불현듯 초라하고 안되게 생각되었다. 속아서 결혼을 한 것은 이쪽이다. 남편이라는 남자는 어느 한 부분으로는 갈대 없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칠푼이다. 칠푼이를 미워할 필요 없지. 어디 나가던 참인가 본데 나가보세요. 그에게는 할 말을 다한 기분이었다. 집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정회장이 돌아오는 날까지 4일 동안은 별 수 없이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이 집을 당장 나서야겠다고 작정을 바꾼다. 임신이라는 진단이 우선 끔찍하게 싫다. 임신이라는 진단에 히히 낙낙하는 시어머니의 둔갑이 어쩐지 헤어나기 어려울 울가미로 그녀의 목을 쬐 것만 같은 섬뜩함도 싫다. 이대로 지체하지 말고 나가서 먼저 산부인과 진찰을 받자. 임신이 사실이라면 그 자리에서 중절 수술을 받고 자, 그 뒤엔 어디로 가나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임신 소식만 방금 들은 정회장 사모님을 찾아 가방 7개를 줄줄이 앞세우고 들어갈 수는 없다. 가방은 그대로 놓아두고 나가자. 나중에 장이며 화장되며 가구들을 실어 나를 때 한꺼번에 움직여도 되니까 집을 나서는 길에 시어머니와도 몇 마디는 주고받게 되겠지. 낮잠이라도 들어있으면 좋으렴만. 그래, 중절 수술을 받고 하루쯤 병원 입원실에 있다가 정회장 앞으로 간단한 정가를 남기고 내일 일찍 곧장 울산으로 내려가자. 희진이가 놀라고 반가워해 주겠지. 나가보세요. 나갈 데 없어. 아까 그 양반 모시고 들어오던 참이었어. 그러면서 남편이 꼬무럭 꼬무럭 바바리 코트를 벗었다. 그럼 내려가세요. 저 옷 좀 갈아입게요. 남편의 얼굴이 멍해서 그녀를 본다. 어디 가려고? 오늘로 나가겠어요. 짐은 일간 한꺼번에 실어갈 테니까 그리 하세요. 나가서 수술하려고 그러지. 남편의 입가가 실룩거리며 떨렸다. 남편이 고개를 푹 꺾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한 번만 용서해줘. 나도 내가 한심한 놈이라는 것 잘 알고 있다고. 그렇지만 정말 그건 난 당신하고 헤어지고 싶은 생각 없어. 정말은 당신 같은 여자 내 주제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너무 푹 꺾어서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난 당신 집에서 살아낼 만한 힘이 없어요. 그가 가엾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아픔처럼 개어올라 영은은 자신의 귀에도 처량하게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대꾸한다. 남편의 검은 머리가 위아래로 흔들거렸다. 우리 엄마를 모두가 다 유난하고 별스러운 양반이라고 하는 거 나도 알아. 그래도 나 하나만 바라보면서 평생을 혼자 사셨고 내가 조금이라도 엄마 마음이 안 들게 굴면 엄마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몇 날 며칠씩 물 한 모금 안 잡숫고 당신은 상상할 수가 없을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며칠이고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양반이라고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이니까 하기는 남편이 이렇게 길게 자기 얘기를 하기는 처음이었다. 엄마가 하도 지긋지긋해서 중1 때 가출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신문에 외아들 가출한 것에 충격을 받고 엄마가 중태에 빠졌다는 기사가 났는데 그게 우리 엄마더라고 돌아와 보니까 정말 약을 잡숫고 다 돌아가시게 생겨있는데 그때부터 다 포기했어 포기하고 로봇 노릇을 하다 보니 그것이 굳어져서 아예 자기 의사 따위는 없는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얘긴가 당신은 성인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부모의 조종대로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건 틀려요 그건 부모에 대한 효도도 아니고 자식에 대한 사랑도 아니에요 헤어지더라도 자신의 말이 조금이라도 이 남자의 독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밤을 새우면서라도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멀쩡한 허우대에 멀쩡한 이 남자가 어쩌다가 결코 보통이고 평범하고 정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여인과 부모자식이 되어 그 매미채 주머니 속에 갇힌 채 자라서 몸만 어른이 되어 있는가 매미채 주머니를 찍고 나와야 하는데 매미채 망은 너무 두껍고 질기고 그의 의지와 용기는 너무나 퇴하해서 종이로 만든 가위나 칼만큼도 역할을 못할 것이다 아니 찢어보겠다는 엄두조차 내지 못할지도 모른다 당신 어머니와 당신이 지금 이런 시기라면 어느 여자가 들어와도 금방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나도 알아 남편의 음성이 코맹맹이 소린 것에 문득 돌아보니 그는 한 손으로 이마를 가리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이마를 가린 팔국을 받치고 있는 쪽 다리 회색 바지 무릎게에 1원짜리 동전만큼씩 꺼멓게 젖은 눈물 흔적이 너댓게나 나 있었다 남자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자 앞에서 눈물로 바지를 적시고 앉아 있다니 한심하고 딱해서 아연하면서도 그녀는 처음으로 그가 자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졌다 왜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보기 안좋아요 그만두세요 저도 모르게 달래고 위로하는 어투가 되어 나온다 내 생각에는 아이가 생기면 엄마도 달라질 거야 자식이 귀한 집이니까 엄마가 엄마라고 하지 엄마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라고 하세요 영은이 계속되고 있는 남편의 말허리를 그렇게 자른다 어른스럽고 남자다운 사람이 노머를 엄마라고 부르는 건 별로 흉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그러는 건 듣기 흉해요 잠시 느슨해지고 느슨해지고 있었다 당신 어머님이 회장님께 갔었던 거 당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면서요 몰라 난 정말 모르는 일이야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정말 난 몰랐어 먼저 데리고 있던 아이 내보낼 때 월급 계산 제대로 안에 내보냈다는 거 아세요 그런 일은 엄마가 어머니와 다 알아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앞에보다 자신이 없는 어조였다 터무니도 없는 월급 계산을 해 내보냈나 봐요 고소한다 그러더래요 어머니는 그래 늘 늘 늘 그러는 줄 알고 있으면서 그래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왜 말 못해요 노크 소리에 이어 인천댁이 아래층 시어머니의 방으로 야금야금 내려갔던 남편의 네이며 파자마며 가운 양말 손수건 등을 얼기설기 구멍이 난 커다란 플라스틱 바구니에 넘치게 가득 담아들고 들어왔다 오늘부터 2층에서 주무시라고 하시네요 인천댁이 흘끗 영혼의 눈치를 살피며 바구니를 탁자 위에 내려놓는다 영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인천댁이 남편의 양복과 베개를 들고 다시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뭐하고 계세요? 영혼이 물었다 원 세상에 진작 애기를 가질걸 새댁 애기 늦어서 노인양반이 심술이 나셨었나보 서울 장안이 파다하게 다 알겠어 여기저기 아까부터 내내 전화하고 계셔요 살았으니까 대답을 할 때는 분명히 장난이 아니었었다 그것은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겠노라는 자신과의 약속이었고 그 자리에 모여준 하객들에 대한 분명한 서약이었었다 그 대답을 하면서 그녀는 추어도 그것이 그저 결혼식 순서에 끼어 있는 아무 뜻 없는 형식의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 미장원 원장 선생의 민첩한 손에 의해 신부의 얼굴이 되어가면서 경복궁 근처 유명 디자이너가 성의를 다해 만들어준 웨딩 드레스와 베일을 쓰면서 그녀는 그 결혼에 가슴 설레는 행복감 비슷한 감정일 수가 없는 자기 자신의 가라앉은 느낌이 잠깐 잠깐 서글펐을 따름이다 불이 붙을 듯한 가슴도 한번 못 가져보고 평범한 사람과 평범하게 결혼을 하다니 하는 서운함 비슷한 감정이었다 그러나 네 라는 대답을 할 때는 확실했었다 이 사람의 아내로 하자 없이 충실하게 살리라 이런 남자인 줄은 몰랐잖아 시어머니가 저렇게 징그러운 사람인 줄도 몰랐고 그것은 남편이라는 남자 혼자만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었다 약혼 전까지 얼마든지 남편이라는 남자의 석연찮은 구석을 발견할 기회가 있었지 않은가 그 석연 그 석연찮은 부분을 내성적이라는 둥 순수하다는 둥 미화시켜 생각한 것은 영은 자신이었다 저 남자가 자기 어머니에게서 독립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여자 마음의 변화는 미묘하고도 미묘해서 자신조차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여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모성 본능이 남자의 눈물과 철양 맞은 하소연에 자극을 받았는지 영은은 결혼식장에서의 서약까지 떠올리면서 자신이 여기서 그를 버리고 떨치고 나가는 것에 타당성을 찾으려 머리를 굴린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떨치고 나가기 위한 타당성 찾기가 아니라 주저앉기 위한 타당성 찾기라는 편이 옳다 그녀는 여자 중에서도 다분히 의지박약한 경향이 있었고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었고 금강그릇을 완전히 두드려 깨부수기보다는 테이프라도 붙여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가를 궁리하는 타입이었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남편이라는 남자가 자기 어머니의 그물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틀리면서도 또 비슷하게 이 세상에 혼자 몸으로 뛰어들어 살아야 한다는 것에 무엇과 겨루어 이겨내야 한다는 것에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여자였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대학 졸업 후 정회장의 지원을 따내어 유학이라도 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옆에 아무도 없이 혼자 해내야 하는 외국 유학이 두려웠고 정회장 부인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것도 두려웠고 정회장에게 지나치게 과분한 신세를 입는 것도 두려웠고 복합적이기는 하나 한마디로 묶으면 그저 두려움이라는 한마디로 표현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녀는 결국 유학보다는 자신의 보호자를 찾아 안주할 수 있는 결혼이라는 것에 저항 없이 순응했는지도 모른다 이 남자는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형편없지 않을지도 몰라 사람이 착하니까 수술을 받는 것도 정회장님이 돌아올 때까지 유보하자 지금 임신이 아닌 것이 사흘 후에 임신으로 나타날 리도 없고 지금 임신 중인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사흘쯤 뒤가 된 데서 중절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닐 테니까 음식 냄새도 올라오지 않는데 벼랑간 울컥울컥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손바닥으로 입을 싸맞고 방구석에 휴지통으로 몸을 돌리는데 어느 결엔지 남편이 휴지통을 앞에 대어주며 한팔로 그녀의 어깨를 안았다 아무것도 신경쓰지 말고 누워서 편히 쉬어 누워 누우라고 구역질이 진정된 그녀의 입에 수건을 대주면서 남편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웬일인가 바로 조금 전까지 끝이라고 부르짖던 그녀의 마음에 남편의 시중과 배려가 싫지 않았다 우리 생활을 계속하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남편이 준 수건으로 입가를 닦고 그것을 단정하게 접어 침대 사이드 테이블에 얹으면서 그녀가 말한다 그래 알았어 뭐든지 다 할게 뭐든지 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걱정 마 4월 하순 봄인데 장맛빛처럼 사흘째 비가 주룩거리고 있는 중이었다 임신 7개월의 여인의 몸은 그것을 감추려고 아무리 그럴듯한 벙벙한 옷을 입어도 감추어지지가 않는다 빗발을 휘어뿌리게 하며 앞에서 뒤편으로 바람까지 불어 폭넓은 임신복은 있는대로 옷자락이 뒤로 밀려가 더더욱 적나라하게 부른 배를 강조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넋이 반은 빠져버린 그녀는 마침 손님을 내려놓고 있는 택시 앞자리에 올라앉아 우산을 접는 것도 잊어버리고 펴진 채인 우산을 그대로 택시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원 아 우산을 접어야 들어오지요 운전기사가 핀잔주듯 하는 말에 영우는 우산을 접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어디로 가십니까 고속버스터미널 부여 방향 앞으로 데려다 주세요 울산에서 정착을 하던 친구 희진이가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지겹다고 3월에 부여의 시집가 살고 있는 언니네 집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한 말이 생각났다 난 사실은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지도 모르겠다 투병이라는 어찌 들으면 안됐기도 하고 또 어찌 들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하고 있는 듯한 이름 뒤에 숨어서 혀를 날름 거리며 아버지 돈만 축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말이야 나는 내 병을 미워하지 않아 하루라도 빨리 떨쳐버리겠다는 결심이나 각오 따위도 없는 것 같아 식구들 생각을 많이 하는 날은 제대로 약을 챙겨 먹고 그렇지 않은 날은 약을 먹는다는 자체가 괜히 우습고 시시해서 그냥 넘어가곤 한다 이러니 무슨 병이 낫겠니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토록 만사가 다 시들한 성격을 갖고 너는 제법 행복하니 이 질문은 지나치게 민감한 내가 너의 결혼생활이 그다지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일찍부터 눈치채고 있다가 비로소 처음 던져보는 것이다 제법 행복하다고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도 어느 쪽으로도 대답하지 말고 그대로 묵살해라 이 질문에는 행복하다는 대답이 오면 나는 너를 시시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 반대라는 대답이 오면 또 너를 생각하느라 때때로 내가 산만해질 테니까 부여로 향하는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영은은 버스 등받이에 전신을 내던지듯 하고 비와 바람이 끈질긴 차창 밖으로 멍청이가 된 얼굴을 돌리고 앉아 있다 멍청이가 된 영은이 문득 우산 생각이 났다 우산은 없다 표를 사면서 놓고 왔는지 택시 안에 두고 내렸는지도 확실하지가 않다 괜찮아 까짓 우산 따위 통장과 도장이 든 손가방만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된다 시장 갈 때 들고 다니던 꽃무늬 헝겊 손가방을 누구에게 빼앗길 세라 두 손으로 단단히 움켜지고 있었다 현금이 한 10만원쯤은 될 거야 손가방을 왼쪽 창 벽과 자신의 몸체 틈에 단단히 끼워놓고 영은은 눈을 감는다 얼마나 걸릴까 얼마가 걸리든 사실은 아무래도 좋았다 갈 곳이 희진이한테 밖에 없어서 부여행을 작정했을 뿐 부여라는 곳에 꼭 가고 싶어서도 희진이를 꼭 만나고 싶어서도 아니었다 이대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이 없이 영원히 달리기만 하는 버스라도 상관없다 눈을 감는다 제가끔 바쁘고 급한 차량들의 소음으로부터 귀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눈을 감는 것으로 반쯤은 자신을 바깥세상과 차단시킬 수가 있다 결국 이렇게 되어버릴 일인걸 등신처럼 약해졌던 것이 바보짓이었다 주제넘게 남편을 가요했던 것이 꿀값이었다 남편이라는 남자를 자신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시건방이었다 이렇게 비오는 봄날 부풀어오른 배를 뒤뚝맞게 껴안고 부여로 희진을 찾아가게 될 거였으면 지난 가을 마지막 부분 가방 일곱 개를 쌓아놓았을 때 천치같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으로 울린 수확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배만 부풀어올랐을 뿐이다 뱃속에서 아이는 소리 없이 표시 없이 자라고 자라 이제는 하루라도 몇 차례씩 아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하게 움직인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끔찍한 한 장면이 인도불로 지져 조각한 그림같이 죽을 때까지 남아있을 테고 두 달 반이 지나면 두렵게도 아이는 태어날 것이고 도대체 나는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일본의 친구 조문을 갔던 정 회장님은 사흘에서 이틀을 더 있다가 돌아왔었다 회장은 벌써 돌아오기 전부터 자기 아내와의 전화로 그녀의 임신을 알고 있었고 회장이 돌아왔을 때 영은은 이미 남편 독립시키기를 시작하고 있는 참이었다 임신은 확실했다 회장이 돌아오기 전전날 밤 남편에 달아올라 폭발할 것 같은 몸을 받아들이고 그 이튿날 남편의 퇴근에 마쳐 동네 산부인과 에서 진찰을 받았었다 혹시 아이가 생겼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냐 회장은 의외로 그녀의 결정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얼굴이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내내 뭔가 언짢았었다 여러가지 생각들을 했었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은 내가 내 일을 하면서 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내 식의 선심이고 그렇게 해서 덜어는 건져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잘라낼 수밖에 없더구나 네 문제를 내가 하는 일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 내내 찜찜했었다 그 녀석 댐댐이가 널 차지하고 살기에는 너무 시원찮은데 싶어서 말이야 시원찮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 그래서 뭐 달라진 게 있냐 달라지겠대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달라지기는 굉장히 달라졌었다 남편은 무슨 말이든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영은이 시키는 대로 변하려고 노력했었고 시어머니도 그 고약한 심통이 거짓말이었던 듯이 날마다 화창한 봄날이었다 적어도 보름쯤 동안은 편안하고 조용했었다 회장님이 돌아온 주 토요일에 영은은 남편과 같이 회장댁에 불려갔었다 아무 내막도 모르는 회장 부인은 그저 영은이가 결혼을 한 것으로 자신을 완전히 편안하게 만들어준 것이 좋아서인지 결혼 전보다 결혼 후에 마음씀이 훨씬 부드럽고 친절했다 남편에 대한 예우도 물론 극진했다 입덧이 너무 심하면 사람 축가고 태아한테도 좋지 못하고 그런데 큰일이로구나 정 힘이 들면 입덧이 날 때까지만이라도 여기 와 있도록 내가 네 시어머니께 청을 넣어보련 하기도 했고 얘가 집에서 힘든 일이라곤 근처에도 가본 일이 없다네 주서방 외며느리 시집살이 심하게 시킨다는 소문 돌면 내가 주서방 혼내주겠네 하기도 했었다 밤 아홉시 반쯤 집에 도착해 대문으로 들어서는데 남편이 영은을 잡아세우고 수근거리듯 말했었다 저기 회장님은 당신한테 아무 말 말라고 하셨는데 뭔데요 남편이 수근거리는 말소리니까 그녀도 자연히 수근거리는 소리가 되었다 아까 당신 안방에 있을 때 화장실 갔다 나오다가 회장님께 잠깐 불려갔었거든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2천짜리 수표를 주시면서 애기 가진 축하금이니까 당신 먹고 싶다는 거 사먹이고 그러라고 그걸 받아왔단 말이에요 아니 사양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귀하이 가져가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당신한테 얘기하잖아 당신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어머니께 드리라고 하시더라고 그 돈은 시어머니에게 전해졌다 원 세상에 이렇게 손이 크셔서 어떻게 재벌이 되셨을까 왜 손주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축하금 이라니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만큼을 보내셨으니 정장 나오는 날이면 축하금이 엄청나겠네요 세기 이튿날 영은은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회장에게 전화를 넣었다 왜 그러셨어요 잘못하신 거예요 회장님 그 녀석 너한테는 입 다물고 있으랬는데 정말 칠칠치 못한 자식이로군 저대로 살아볼 거예요 회장님 뭐 때문에 그런 헛돈을 쓰세요 저 때문에 돈이 아까워요 잊어버려라 돈이 많다 보면 가끔 헛돈도 써야 하느니라 회장님 저 편하게 해주시려고 그러신 거 알아요 하지만 돈으로 산 편안은 싫어요 오래 가지도 않고요 제 편안을 위해 회장님 얼마까지 헛돈을 쓰실 작정이세요 내 돈 받고 돈 받은 표가 나게 뭔가 다르게 대하든 애기 나오기 전에 그만큼이니 애기 나오면 얼마나 클까 하더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을 그만두고 그럼요 회장님 했다 됐구나 됐구나 헛돈 쓴 건 아니야 역시 돈이었다는 걸 확실히 알았잖니 두고 보자 약효가 언제까지 가는가 약효 떨어지면 또 주실 거예요 아니지 그땐 널 데리고 나오지 내가 보름쯤은 화창했었다 네 겨울새 다섯 번째 이야기 낭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6 기묘한 모자 관계 입니다 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